1. 건강한 친구들 1. 건강한 친구들 반가부자자로 앉아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눕혀줍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옆으로 눕혀주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 일상생활에 굳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 본격적인 운동 전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2. 양손 끝을 어깨 위로 올려 부드럽게 앞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양손을 깍지를 끼워 기지개를 켜듯 머리 위로 올려주고 내쉬면서 손을 툭 풀어 고개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두고 등과 허리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3. 일상생활에서 굳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 본격적인 운동 전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양손을 엉덩이 뒤로 짚고 골반을 하늘 위로 높게 들어 올려 가슴을 하늘을 향해 열며 고개는 자연스럽게 뒤로 떨궈주고 내쉬며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바르게 누워 양 무릎을 세운 뒤 양발을 매트 너비만큼 벌려 천천히 편안한 쪽으로 양 무릎을 기울여줍니다. 양손은 바닥을 짚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린 후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좌우로 편안하게 흔들어줍니다. 다리를 모으고 편안하게 누워줍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두 손으로 한쪽 다리 무릎을 잡고 숨 내쉬면서 다리를 잡아당겨 가슴에 밀착시킵니다. 반대쪽도 동의하게 실시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감싸줍니다. 내쉬는 숨에 지그시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기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 편손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다리를 올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몸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지게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둡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눈을 감은 채 먼저 다리에 힘을 빼고 가슴과 팔에 힘을 뺀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과 머리를 이완시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반가부자로 앉아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눕혀줍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옆으로 눕혀주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 양손 끝을 어깨 위로 올려놓고 양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앞에서 뒤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양손을 깍지를 끼어 기지개를 켜듯 머리 위로 올려주고 내쉬면서 손을 툭 풀어 고개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등과 허리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양손을 엉덩이 뒤로 짚어줍니다. 골반을 하늘 위로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 고개는 자연스럽게 뒤로 떨궈줍니다. 내쉬며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바르게 누워 양 무릎은 세워 양발을 매트 너비만큼 벌려 천천히 편한 쪽으로 무릎을 기울여줍니다. 양손을 바닥을 짚고 고개는 무릎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좌우로 편안하게 흔들여줍니다. 5, 4, 3, 2, 1 다리를 펴고 내려놓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숨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가슴에 밀착시킵니다. 숨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가슴에 밀착시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풀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평행하게 벌려줍니다. 숨 내쉬면서 지그시 다리를 반대쪽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 편손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올리고 다시 내쉬눕의 무릎을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다리를 편안하게 펴고 누운 상태에서 휴식을 취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반가부자라로 앉아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눕혀줍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옆으로 눕혀주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양손 끝을 어깨 위로 올려놓고 양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앞에서 뒤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양손을 깍지를 끼어 기지개를 켜듯 머리 위로 올려주고 내쉬면서 손을 툭 풀어 고개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등과 허리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 양손을 엉덩이 뒤로 짚어줍니다. 골반을 하늘 위로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 고개는 자연스럽게 뒤로 떨궈줍니다. 내쉬며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바르게 누워 양 무릎은 세워 양발을 매트 너비만큼 벌려 천천히 편한 쪽으로 무릎을 기울여줍니다. 양손을 바닥을 짚고 고개는 무릎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좌우로 편안하게 흔들여줍니다. 5, 4, 3, 2, 1 다리를 펴고 내려놓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숨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가슴에 밀착시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풀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평행하게 벌려줍니다. 숨 내쉬면서 지그시 다리를 반대쪽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 편손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올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의 무릎을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다리를 편안하게 펴고 누운 상태에서 휴식을 취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줍니다. 팔은 몸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지되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줍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눈을 감은 채 먼저 다리에 힘을 빼고 가슴과 팔에 힘을 뺀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과 머리를 이완시킵니다. 완전 뼘까지는 눈을 감은 채소시킵니다. trap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